오늘 아침은 그냥 빵 하나랑 이거는 저번에 마트에서 사온 꿀 바나나? 두유 두유 종종인 것 같아요 이거는 마시는 요구르트인데 그 철분제 같은 거예요 이거랑 요거트 요거트 남은 거 다 먹으려고 쓰다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이거 아사이베리 아사이베리 가루 넣어가지고 섞어 먹으려고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코콩이 거대고 고춧가루 가루 고춧가루 한국국토정보공사 생각해보니까 351円 楽天のポイントカードを持つ? お預かりいたします おかわりできます 持ち替わりはできない 한 번 더 찍을 수 있어요 매일 한 번 더 먹기 위해 더 많은 곳에서 많이 먹으면 돼요 아, 매일 한 번 더 먹기 때문에 네, 한 번 더 먹기 싫어 여태가 더 먹기 싫어 고춧가루 금지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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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맡기기 지금 이제 카페에 가요 눈에 지금 뭐가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눈에 지금 뭐가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오늘의 모습은 자리에 가장 많이 있죠 대학 교 KYC 대학 교육 여전히 이렇게 획득한 과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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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